이번 시간에 사무작업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무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간소화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문서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 이 전자문서 부분에서는 EDI 시스템에 관련해서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무작업의 효율화에 관련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무작업의 간소화 부분이 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시는데요. 이 사무작업의 간소화라고 하면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고 그리고 남은 작업을 최선의 순서에 의해서 재배열한다라는 말 그대로의 간소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작업자가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차나 서식 그리고 작업 시간 등을 단축하거나 그리고 간소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 간소화 사업은요. 사무 간소화를 체계적 그리고 공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특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 간소화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용이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작업 동작의 개선 그리고 기계와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무작업을 현재보다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분담에 사무를 여러분들이 잘 분담을 하고 그리고 기계화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무 업무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정확성도 역시 사무 간소화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속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무 간소화를 통한 경로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사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경제성 즉 소모 용품의 절감이나 그리고 장표의 설계 및 운용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출 금액을 줄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무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요. 첫 번째로는 비용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사물을 간소화하고 나면은 그 결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올 것 같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 이외에도 다른 작업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 그래서 간소화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작업들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무조정이나 행동 통일이나 그리고 행동체계화가 필요한 분야라든지 그리고 작업 방법이나 또는 집무 환경 업무량 등이 불공정하거나 불평이 있는 경우도 역시 사무 간소화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 간소화는요.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사무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작업을 측정을 해서 정량적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 수량 그리고 시간 동작의 기준을 두고서 측정해서 그 사물을 계량화해서 사무작업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무량 측정하는 방법은요. 시간 연구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주관적 판단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실적 기록법이나 워크 샘플링법 그리고 표준 시간 자료법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연구법이라고 하면은 측정용 기구를 사용해서 표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표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 연구법은 어떠한 기구를 사용을 한 시간에 대한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관적 판단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각각 사무에 관한 경험이 깊은 감독자 또는 직원이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하지만 좀 더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고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적 기록법이 있겠는데요. 일정 단위의 사무량과 소요시간을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값들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시간을 결정을 하는 실적 기록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워크 샘플링법 즉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찰을 해서 시간 표준의 결정을 짓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표준 시간 자료법 즉 기본 동작에 대한 표준 소요시간을 설정해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그리고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별 소요표준 시간을 가산을 해서 표준 시간을 구하는 표준 시간 자료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를 통해서 사무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사무 간소화의 단계로 사무 분석을 들 수가 있겠네요. 자 사무 분석이라고 하면은 사무량 측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무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량 분석이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좀 더 효율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사무 분석이 되겠는데요. 그 예로는 사무 공정 분석, 그리고 사무작업 분석, 그리고 사무 가동 분석, 그리고 사무 분담 분석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사무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 간소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사무 간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사무 분석의 종류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개념적인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들을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 간소화를 할 때에는 그 모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본형으로 비공식 프로그램과 공식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공식 프로그램은 모든 관계자의 자발적 자세를 전제로 해서 기업 내 훈련 과정에서 시청각 또는 매뉴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참가를 유도해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수나 표창 등을 통해서 관심과 흥미를 지속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여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공식 프로그램으로는 작업 간소화를 최고 경영자 책임으로 본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컨설턴트 팀을 이용을 해서 이런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공식 프로그램에 비해서 공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간편한 절차와 그리고 빠른 수행 시간이 장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방법으로 자발적 접근법이 있겠는데요. 자발적 접근법은 감속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사무 간소화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방법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발적 접근을 유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 해결식 접근법은 사무 간소화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그 부서의 장애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기 부서가 당면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무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개선 자발식 접근법은 부서장이 사무 간소화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부하를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사무 간소화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 간소화를 할 때 사무 분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 분석 중에서 먼저 작업 연구는요. 테일러의 시간 연구와 그리고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가 일체화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작업 시간을 표준한다. 그리고 자금 결정을 공정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업 연구에 해당합니다. 자 작업 연구 이외에 또 두 번째로는 동작 연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동작 연구라고 하면은 목적이 작업 방법에 포함된 모든 동작을 조사한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고 필요한 동작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거죠. 동작의 간소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것이 동작 연구의 목적이 되겠네요. 자 이런 동작 연구의 방법으로는요. 목시 분석 그리고 미시 분석 그리고 서블릭을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목시 분석이라고 하면은 유관으로 볼 수 있는 동작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미시 분석은 필름에 의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촬영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서블릭의 동작을 구성하는 최소 동작 단위의 동작 요소의 구성을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 경제 원칙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요.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 그리고 공구 및 장비의 설계 이러한 것들을 정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무작업의 개선과 표준화를 위한 그러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무 분석을 할 때에 시간 연구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 연구는 목적이 작업을 위한 정확한 표준 시간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시간 연구는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이라고 하면은 정해진 한 단위의 작업을 정상의 속도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표준 작업 시간을 산정을 할 때에는요. 정미 작업 시간 즉 표준 작업 시간이죠. 표준 작업 시간에 여유율을 곱한 값을 표준 작업 시간으로 둡니다. 그래서 작업원의 공정한 작업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소요되는 작업 원수 기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유율이라고 하면은 작업 시간 이외에 필요한 부수적인 그런 요소들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관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동작 및 시간 연구 기법을 몇 가지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서식 절차 도표는요. 현재 서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식의 도안 그리고 신정상 발생 시의 변화 절차에 관한 자료 수집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절차 도표는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작업 도표는 인간이 한 장소 내에서 행하는 그런 작업 행동들 그것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서식 경략 도표는 각 부서가 서식의 취급을 둘러싸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한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그래서 서식에 관련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정연구입니다. 그래서 공정연구라고 하면은 작업 과정을 공정 단위로 분석을 해서 총재적인 파악과 그리고 공정의 순서 변경 그리고 낭비 배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목적에 있는 그러한 사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 분석은 작업 연구 그리고 동작 연구 시간 연구 그리고 동작 및 시간 연구 기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셨던 공정연구까지 해서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문서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자문서에서는 EDI에 관련한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EDI의 정의라든지 특징 및 효과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D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거래 상대방 간의 상호 합의된 메시지를 컴퓨터 간의 상호 교환한다. 즉 전자적인 어떠한 자료 메시지 전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거래 업무에 따르는 문서 처리 업무를 자동화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EDI는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사이에서 교환되는 문서로 작성된 정보를 컴퓨터 간의 전자적 수단으로 표준화된 형태 그리고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로 되어 있던 문서들을 모두 다 전자식으로 변경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교환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EDI의 데이터 형식이나 용어나 규약 등의 국제적 표준은 ISO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EDI의 특징입니다. 자 EDI라고 하면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 기반으로 어떤 문서 전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제거된다. 페이퍼리스 트레이드를 실현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종이가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다. 그리고 거래처가 한 쌍방에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러한 형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DI에 의한 데이터는 수신한 컴퓨터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래서 변환과 재입력이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축적, 전송한다는 점에서 전자우편과 유사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자우편 즉 이메일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어떤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면은 EDI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가 읽어드려서 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문서를 교환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EDI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문서에 규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두 가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EDI의 발생 배경은요. 독립적인 컴퓨터 시스템들 간에 업무 처리 신속성 그리고 대량의 정보 처리에 대한 요구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문서 처리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빠른 문서 처리가 필요하기 시작하면서 발전을 해왔고요. 정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보 기기의 가격 하락에 따라서 더 많은 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전산화도 발전을 한 것도 한몫하겠죠. 그리고 정보 통신의 활용 가능성이 많이 인식이 변경이 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정보 처리 소요라든지 정보 처리 소요 비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EDI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우리가 EDI를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EDI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요. 먼저 송신 측의 문서 발송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정보 통신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적인 비용이 없고요. 수신 측도 마찬가지로 재입력에 대한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비용에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송수신 양측의 오류 감소 그리고 수작업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물품의 재고 관리에 JIT의 지트 전략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창고 면적, 관리 인원, 관리비 등이 절감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좀 더 증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EDI의 구성 요소로는요. 먼저 첫 번째로 EDI 표준을 들 수가 있겠는데 양식 표준과 그리고 통신 표준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고요. 자 EDI 소프트웨어는 모든 업체에서 자기 고유의 데이터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관 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ED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서는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업체와 주고받을 때에는 다른 기관과 주고받을 때에는 표준화된 형식이 있어야만이 문서를 전달하는 데 또는 전달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양식, EDI 표준 양식 즉 표준화된 ED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DI 네트워크 역시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자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연결 또는 제3자를 통한 연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EDI 하드웨어 즉 컴퓨터 그리고 통신용 모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EDI의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DI의 개념 그리고 특징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개념들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무관리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하면은 목적이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의 간소화나 표준화, 과학화 그리고 정보화를 기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 이 사무관리 규정의 목적이 있겠고요. 자 이때 이 사무관리의 적용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군의기관 사무관리에 관해서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문서관리라고 하면은 문서관리의 기본 기능이 의사전달 그리고 의사 보존의 문서의 주요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를 통한 의사전달의 특징은 특정인의 추상적이거나 또는 주관적인 관념을 문자를 통해서 구체화한다라는 것에 이 문서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공문서라고 하면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하는 그런 문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문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의 종류들도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청구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문서정리라고 하면은 이때의 문서정리는 분류 그리고 보관 그리고 보존 그리고 폐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문서의 폐기 대상이 되는 문서들 보관 또는 이관되는 문서들에 대한 부분들은 청구적으로 앞서서 한번 학습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서 처리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즉일 처리의 원칙 즉 문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 처리 원칙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무 분장에 따라서 각각의 직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 처리의 원칙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적법 처리의 원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 그리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작성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처리의 원칙은 문서 처리 절차가 전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문서가 관리되고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관리할 때의 기본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로 표준화 즉 문서 사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단이나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정해서 적용을 하는 표준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간소화 말 그대로 문서의 간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처리의 절차나 방법 등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간소화 원칙도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사물을 한 사람에게 전담하도록 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화라든지 또는 자동화 즉 문서를 자동화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원칙들 그리고 문서의 처리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경제성과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용이성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신속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날 중에 처리되지 못한 문서는 다음날로 미루지 않는다 즉 일일 즉일 처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도 역시 문서관리의 기본 원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화 즉 인건비 사무관리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하는 그러한 원칙들 집중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문서에 대한 관련 용어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문서의 정의는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정의 형태로 작성되거나 또는 송수신 저장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정의에 관련한 부분들은 앞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위탁받은 자가 전산망을 이용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 그러한 문서의 표준화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은요. 이러한 기록물과 그리고 기록물 철회 등록, 분류, 정보에 대한 검색 이런 것들의 관리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 전체를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어도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전자문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자 이외의 대리인 그리고 그 등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송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자문서를 보존 관리하는 방법 전자문서도 역시 문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그러한 원칙들이 있어야 되겠죠.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또는 출력해서 보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를 보존 관리할 때에 이미 수정, 삭제, 멸실, 분실 이러한 것들을 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컴퓨터 파일상의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할 때에는 전자문서 출력 대장 또는 복사 대장의 것들을 기록을 해두는 그러한 과정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보존 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자문서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사무작업 형태와 그리고 전자문서와 일반 문서들에 대한 관리와 관리 원칙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사무작업 형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